안녕하세요. 겜틀맨입니다. 오늘 플레이할 게임은 노매드? 노매드라고 읽어야 되나? 노매드라는 게임인데요. 어? 데몬. 데몬이면 악마잖아. 여허. 무섭겠는데. 여긴 어디지? 진짜 아무것도 없다. 저 앞에 문 쪽으로 한번 가봐야겠어. 뭐지? 오. 이렇게 확대가 되는구나. 왜? 이거 뭐야. 이거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 이거 통과할 수 없나? 이거? 이렇게 통과할 수 있잖아. 야, 이거 무슨 문이야? 나 지금 반대서 열었는데? 오우. 뭐야. 누구야? 왠지 여자 같은데? 금발머리의... 그녀? 여보세요? 저기 저기... 야, 야, 야. 뭐야 이거. 왜 와? 왜?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뭐야 이거. 야, 야, 야. 뭐 하는겨? 이런... 자살한 것 같은데? 어여쁜 여자를 죽이다니. 난 그저 사과만 먹었을 뿐인데? 무슨 이야기야, 이거? 직접 플레이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플레이는 그냥 뭐... 따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이거 확대... 이거 밖에 없습니다. 이거 밖에. 뭐 어떻게 플레이어야 되지? 우선 한번... 그냥 길을 따라 한번 가볼게요. 뭐 이상한 사진이었는데? 야, 안경 써야 될 것 같아. 뭐야 이거? 눈동자 아니야,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사람인 것 같은데? 야이, 눈동자, 뭇농뚱뚱뚱뚱뚱뚱야? 야... 이거 눈동자 돌리는 수준이 아주 이경규 아저씨를 뛰어 넘는 것 같아. 가까이 가진씨 뭐지? 누구야? 이거 주변에 따로 뭐 없는 것 같고 음... 이거는... 불에 타는 집인데? 앞에 지금 가족이 있고 군인, 군인이구나. 군인이 있고 뒤에 불타는 집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사람들 사람을 먹는 그 새 같은데 진짜 여기 좀 악마 대문 아까 말했던 대문 이거 뭐야? 리코더 아니야 리코더 이거? 어우 이거 많이 아프겠는데 지금 이거 사람들이 악마들한테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우 으시시한데 지금 문이 두개인데 아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 봐야겠다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이거 아무것도 없다 야 저 앞에 뭐가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냐? 쓰러져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아아 그냥 구부려 앉아있어 오 야야야 나 쳐다보는 것 같은데? 맞지 맞지? 야이씨 뭐야 여기 뭐 키는거 없나? 오이씨 방금 나 쳐다봤는데 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완전 뭔가 상상력을 자극하는데 상상력을 자극하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점점 자세하게 보이는 물체가 뭔가 상상력을 자극해 야 이거 봐봐 지금 이 사람 엉덩이가 아까 그 죽창에 맞은건가? 야 이거 뭐야 이거 빠박이 아저씨 진짜 개쎄 것 같다 아저씨 거기 두드리시면 안되는데 오 야 뭐야 깜짝이야 사라졌어 뭐지? 지금 이쪽 문을 두드렸단 말이지 오 야 누구야? 이 사람들 뭐야 아저씨 이 흰 원을 쳐다보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나도 같이 한번 쳐다볼까 여기 이렇게 앉아갖고 이쪽으로 들어갈수밖에 없구나 오 야야 뭐야 아저씨 뭐하시는거에요 지금 오오오 얼굴로 들었어 어디로 들은거지 오우 뭐야 입이 이야 뭐야 갑자기 입을 왜 저러는거야 나한테 왜그러시는거에요 지금이 아까 처음 봤었던 눈 야 뭔소리야 계속 날 쳐다보고 있어 아저씨 아 뭐야 이거 이쪽으로 가야되는거 같은데 왠지 가고싶지 않은 느낌 불길한 느낌은 뭐지 뭘까 왠지 가고싶지 않은 불길한 느낌 무슨 문이 있는데 오오 깜짝이야 어딜 저렇게 가 신나어 보이는데 여긴 뭐야 뭐가 있나 없나 아 신난하게 가는길로 가야되나 젠장 길이 이게 지금 엄청 헷갈리는데 아까 왔던길 한바퀴 돌았네 음 연결되어 있던 구조구나 아까 그러면 갈 수 있는 곳이 그 문밖에 없네 뭐야 이거 가지야 뭐야 저기 뭔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안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오 뭔가 움직인다 야 나 쳐다보는데 이쪽으로 다가오잖아 봐봐 지금 이쪽으로 다가오잖아 오우 뭐야 이거 악마인가 진짜 뭔가 의미심장한데 거꾸로 가면 뭔가 아까랑 똑같겠지 가자 가자 문을 여는거야 여건 어디야 어딜까요 오! 아이유 아무것도 안보여 뭐야 여기 갇혀있어 뭐지 내 손봐 지금 내 손도 지금 보면은 썩었어 뭔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거 같애 보면은 손이 다 썩어있어 이 손은 왜그런거지 이 손은 왜그런거지 오...이건 뭐야 깜짝이야 뭐야 이건 아이 인거 같고 이것은 뭔가 형이상학적인 문양이 있고 보면은 이게 야 뭐야 이거는 뭔가 십자가 변형된거 같고 저거는 뭔가 눈알이다 아까 아까본 눈알인데 헐크 눈알 아냐 헐크 눈알 헐크 같기도 하다 와...이건 뭐야 얼굴이 찢어졌어 뭐지 오... 깜짝이야 왜 이거 다 치는걸로 깜짝 놀라지 내가 야... 바뀌었어 완전 아까랑은 완전 다른데 뭔가 너무 음산해 분위기 자체가 아까랑 똑같은 그림이 아니야 여기는 지금 뭔가 여성의 눈인거 같고 약간 형이상학적인 문양이 있었는데 여긴 뭔가 사람이 소리치면서 불에 타오르는 느낌? 그런거 같애 야야 이건 뭔지 모르겠고 뭔가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거 같은 느낌인데 저거 좋은거 같애 좋은거 어? 이게 나구나? 이게 나야 어이 아저씨 어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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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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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총 쏴 죽이던 사람 아니야? 맞지? 맞는거 같은데 으흠 뭐지? 결국엔 아까 내가 총을 쏴서 죽인거 같은데 어? 뭐야 이렇게 돌리면 안보이잖아 결국엔 악마가 나였다는 뜻이네 결국엔 악마가 나였다는 뜻이네 결국엔 악마가 나였다는 뜻이네 아까 문이 있었는데 사라졌네 갑자기 문으로 변했어 아까 거울인데 어? 갑자기 문으로 변했어 아까 거울인데 어디지? 어디지? 야아 이런 살인마들 모아둔거 같은데 얘도 일본 그 인육 먹은 사람 아닌가? 그래 보면은 악마보다도 진짜 오우 깜짝이야 인간이 더 악마라니까 야이씨 야 뭐야 깜짝이야 개깝노랬다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람이 더 악마 같아 전하는 바가 상당히 크네 짧지만 크으 결국엔 인간이 악마라는 얘기인가? 야아 노매드 거꾸로 읽으면 데몬 야아 결국에는 인간이 악마라는 말이네 인간 때문에 진짜 여러가지로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으니까 괜찮네 게임 악마는 바로 당신이야